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계법인 소속 히든 챔피언입니다. 금일 소개 드릴 물건은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입지 좋은 2층 근린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 139제곱미터이고 연면적 280제곱미터인 2층 근린 상가 건물로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철 전포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고 2천 세대 아파트 단지와 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전폭 카페거리에 위치하고 동성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 뛰어나고 유동인구 풍부합니다. 매매가 14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400만원으로 임대 수익일 3.7%입니다. 인근에 재개발 예정지가 있어 사업 진행됨에 따라 향후 지가 상승도 기대되는 2층 근린 상가 건물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정 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